전산세무 2급 교재 513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이전 강좌에 이어서 영재율과 관련된 첨부서류 이제 세 번째 서류입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라고 하는 서류인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지금 페이퍼 발급은 없어요. 페이퍼 발급이라고 하는 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역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너한테 이런 이런 물건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오퍼지트라는 걸 발급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청약서라는 표현인 건데 그 서류를 발급해서 주면 물건을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공급자가 발급을 하는 거고요. 공급받는 자가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나 내국신용장 개설할 거야 구매확인서 개설할 거야 라는 서류를 준비해 가서 외환계라고 하는 창구에서 발급을 기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은 외환계 창구에 가지 않고요. 그냥 인터넷상으로 발급이 돼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국가산화기관인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하는 그 서버에서 발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서버에서도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국신용장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대금결제가 모두 다 연동이 돼요. 우리 수출실적 명세에서 말씀드렸을 때 수출신고 필증액 우리 실제 대금결제하는 부분의 용어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외상거래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산 거래인지 아니면 돈을 뒤에 주는 거래인지 이런 내용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LS나 L유류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돈을 받았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상거래 성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은행에 대금청구를 들어가는 행위가 내고한다의 표현이에요. 근데 내국신용장도 내고한다라는 관점으로 대금청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은행이 지급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지급보증을 쓴다는 얘기는 대금의 결제에 대한 보증을 써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 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수출 거래라든지 우리 국내 거래 때 신용장을 거래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여신들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내국신용장은 국가산화기관에서 발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업들 자체가. 그래서 기업들 내국신용장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체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고 구매확인서는 은행이 대금에 대한 보증을 써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은행을 통해서 돈이 오고 가긴 하겠죠. 계좌이체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구매확인서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닌 국가산화기관에서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인터넷상에서 발급을 한다는 거죠. 문서 자체가 전자문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무슨 서류를 만들어주냐면 이렇게 전자발급명세서라고 하는 서류를 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수업할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시험에서 오출제된 적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영세율 첨부서유 제출명세서로 시험 출제를 했었다. 근데 그거는 오출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그 서류는 작성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거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거래가 있다라면 아예 국세청이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줬잖아요. 이 서류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이고요. 시험 출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도입된 시점에는 바로 출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실제 5년 내 출제 서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글씨는 읽어드리지 않아도 벌써 이제 설명 다 드린 부분.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하기에서는 우리가 국제적 거래가 아니라 국내 거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국내에 있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도 국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발급해야 된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가 나오면 우린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할 때 10이 영세라는 걸 선택해서 입력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식을 입력하러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조회 기간이 등장하겠죠 여러분. 조회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당의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서식에 가서 당신이 지금 신고하는 자료는 내국신용장인지 구매확인서인지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선택도 중요하다.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가 전자발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누가 이 국가산화기관에 은행을 통해서 발급을 하든 아니면 국가산화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은 모든 정보는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모든 자료가 모여요. 그러면 그 국가산화기관은 어디에? 국세청에 자료를 미리 보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25일에 지금 개설된 정보가 있다라면 그 정보를 모아서 25일에 정보를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매달 25일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기 전에 내가 발급받은 내역서가 들어가버린 상태에요. 그러니까 내국신용장을 구매확인서로 구매확인서를 내국신용장으로 신고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서류가 무엇이었는지 선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금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번호가 있겠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단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발급번호 또는 서류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 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급일자도 있습니다. 대부분 페이퍼맨 끝에 기재가 되거나 또는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출력이 될 때요. 오른쪽 상단 부분에 발급된 날짜가 같이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발급일자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우리 회사겠죠. 여러분 이 서류 매출자 서류입니다. 그럼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이겠죠.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정보가 있죠. 여러분 그걸 거래처 정보에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원화로 발급했겠죠. 그러면 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조금 전에 제가 원화로 발급했겠죠. 라고 했어요. 근데 원화가 아닌 외화로 발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모두 다 무엇으로 우리 원화로 발급을 하겠죠. 그 발급한 금액을 금액란에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표일자라고 하는 건 우리 공급시기겠죠. 그래서 매입매출 점표에 입력한 공급시기가 점표일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매입매출 점표에 10이 0세로 입력했던 정보를 우린 불러와서 반영할 수도 있느냐? 네 반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블록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재밌는 건 우리 앞에서 수출실적명세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세율 첨부서일 제출 명세서도 우리가 블록이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설정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불러오는 것만 했었죠. 그런데 지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서식의 이름이 두 가지가 모여있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불러올 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기능을 탑재시켜줬고요. 그래서 계정과목을 입력하고 자료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내국신용장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이 제품 매출인지 구매확인서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이 제품 매출인지 사실상 설정해서 불러올 수 있다. 근데 알아두실 건 있어요. 내국신용장에 제품 매출 404번을 입력했다? 구매확인서에 다시 404번을 넣어서 입력해서 불러올 수 있느냐? 근데 대부분 덮어씌우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한꺼번에 불러드려서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는 계정과목 코드를 몇 자리만 써요, 여러분? 세 자리를 쓰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앞에 한 자리가 더 붙는 것처럼 세무사랑은 보이지만 이거 그냥 공번호예요, 여러분. 그냥 숫자 0이 그냥 써있는 거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자리에 뒤쪽으로 두 자리가 붙는 기능들이 있어요. ERP 쓰는 회사에 가시면 무조건 회사, 우리 계정과목에 대한 코드가 무조건 다섯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A나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이 세 자리를 다섯 자리로 늘려서 쓸 수 있어요. 특히 세마트 A가 이제 그 개발을 ERP에서 가져다가 썼고요. 그러면 내가 4배, 4번이라고 하는 제품 매출에 내국신용장이라는 거래도 있고 구매확인서라는 거래도 있다. 근데 제가 동시에 못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국신용장은 내가 40401이라는 코드로 만들어서 쓰고 구매확인서는 40402라는 코드를 만들어서 우리 제품 매출에 대한 관리를 따로따로 했다. 그러면 계정과목에 이렇게 01과 01을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한꺼번에 두 개의 내용을 다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업무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과목에 가시면 세목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목은 계정과목이 세 자리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두 자리를 붙일 수 있느냐 그거는 환경설정 또는 환경등록에 가면 이 두 자리를 더 추가해서 쓸 수 있는 세목 사용 여부 자리가 있어요. 그런 거 갖고 활용하시면 욕이 납니다. 이거 모르셔서 이거 블록이 쓰시면서 막 욕하면서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안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손으로 입력해야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기능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관습적으로 아주 오래되긴 이전부터 썼던 관습들을 못 버리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전혀 들여다보질 않으세요. 업데이트를 좀 들여다보시면 조금 더 욕이 날 텐데요.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제가 백지 상태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발급이 이루어진 상태는 이렇게 채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내국신용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영문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로컬 크러딧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문의 용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전자문서 부분은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서는 전자문서이고 전자무역촉진법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페이퍼로 출력했던 것뿐인 거지 이 부분의 문서는 전자문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서류 내라고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서가 발급이 되면 우리 상단 부분에 이렇게 문서, 전자문서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발급 번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LCC APP 2021 01 0000 이렇게 진행이 되죠. 번호가 너무 길어요. 오타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12345638 이런 식으로 번호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타이핑칭이 더 쉽거든요. 근데 번호가 이렇게 누르면 이제 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을 세야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 번호 줄 때요. 이렇게 길게 안 줘요. 그냥 12345638 이렇게 주고 끝내버려요. 너무 길거든요. 업무는 오타내시면 안 되세요. 이 번호가 크로저체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번호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사람이 있겠죠. 개설 의뢰인. 자, 개설 의뢰인이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 공급받는 자겠죠. 이거 우리가 개설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국신용장 구매해서 거래하겠어. 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개설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 의뢰인은 물건을 사가는 사람, 그리고 수혜자가 혜택을 보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공급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자의 입장이면 이 공급자가 우리 회사이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순수한 원화로도 개설이 되고 외화로도 개설이 되고 원화와 외화 동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이렇게 표시돼요. 내국신용장의 종류와 개설 외화 원화 금액이란 부분에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내국신용장은 외화 표시 내국신용장이네요. 순수 외화 그리고 2만 8천불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세율 세금세 발급해야 된다. 그럼 2만 8천불 곱하기 환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환율은 뭐로 간다? 공급시기라고 배우신 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무엇이다?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도시점이죠. 그러면 인도시점의 기준 연유를 찾으셔서 무엇 하시면 된다? 곱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외화 얘기를 거의 건들질 않아요. 그냥 5천만 원 팔았어, 3천만 원 팔았어, 2천만 원 팔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순수 원화 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예요. 그래서 외화였을 땐 이들도 환율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실 것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서예요. 이걸 기준으로 영세수행서 발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발급하는 거고요. 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확인서는 이런 서식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상단 부분에 구매확인서 번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분 LCCAPP라고 이렇게 기재되는 번호들은 대부분 금융권에서 발급하면 이런 번호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국가산화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하는 게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는 회사인 거예요. 이 국가산화기관에서 발급을 하면 PKT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들어오는 영문약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을 하면 PKT로 시작하는 번호로 구매확인서 번호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서류 번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구매자 공급자라는 용어로 들어옵니다. 이게 무역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자, 공급자, 물건을 파는 자, 공급자, 물건을 사는 자, 공급받는 자 이렇게 용어가 하나로만 쓰면 좋은데 우리가 구매자, 공급자, 매입자, 판매자, 수출자, 수입자 우리 아까 수혜자도 있었죠. 여러분 용어가 너무 다양해요. 이게 계약서라든지 서류에 따라서 기재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돼서 그런 것도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일부러 원화 금액 써드렸어요. 원화도 기재가 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매 확인서도 지금 종류에 따라서 개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원화 표시도 있고 우리 외화 표시도 있다라는 거. 자, 발급일자는 뭐로 보셔라? 여기 확인일자가 발급일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읽어보시면 우리 전자무역문서는 이러면서 나오죠? 이것도 전자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급일자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국신용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잘라버린 거거든요. 대부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두 장이 기본으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내국신용장 개설이 되면 뒤에 가면 아까 구매 확인서 보여드린 것처럼 발급일자가 있고요. 또는 여기 상단에 찍히는 이 날짜가 대체적으로 발급일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확인을 꼭 저는 이거로 꼭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맨 끝에 있는 날짜를 보셔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단에 있는 날짜도 발급일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일자처럼 발급일자가 들어옵니다. 이거 모두 다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구매 확인서 번호나 발급일자 부분이 오류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로 가는 거고요. 시험에서 이거를 붙여서 내냐고 물어보신다면 한 번도 붙여서 낸 적 없고요. 증빙으로 내는 시험인 AT도 이런 문제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영세율 세금 계산서 부분 입력하는 문제 정도만 내고 있는 실정이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에 가시면 지금 내국 신용장인지 구매 확인서인지 반드시 정확하게 선택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구분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서류번호 알려드렸죠. 발급일자도 알려드렸죠. 그럼 이 서류번호와 발급일자에 대한 부분도 절대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일반 메인 매주 점표에 12 0세로 입력을 하고 상단 부분에 있는 누구를 여기 불러오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불러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자리가 공란으로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 하셔라. 서류번호와 발급일은 추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발급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벌써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라. 그리고 거래처 정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거래처 이름도 있고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고 금액도 있고 전표 1자도 있어요.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의 내용과 동의돼야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된 정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천만다행인 건 불로우기 기능을 눌러주시면 이 정보는 자동으로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 체크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사실 돼요. 그러니까 불로우기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험은 자기들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예요. 점표 입력 다 생략하고 이 서식을 작성해라. 그럼 손으로 타이프는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입력해서 무엇을 하는 불로우는 기능으로 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업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로 내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용 프로그램 안 쓰시고 그분들은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을 갖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무사랑을 안 쓴다. 스마트웨어를 안 쓴다. 근데 저희 전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저희가 직접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로 노그인을 하시고 관련된 서식에 가서 타닥타닥 타이핑을 쳐야 되겠죠. 여러분. 그때는 지금과 관련된 타이핑 치는 문제가 사실상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팅한 다음 거기서 마감을 누르고 거기서 파일을 변환한 다음 국세청 신고하러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문제로 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문제라는 거죠. 누가 이 서식에 와서 타이핑을 치겠어요. 블록이 기능이 있는데 없다라면 타이핑을 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당히 좋아진 상태 여러분 기존에는 이런 블록이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무엇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손으로 입력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록이 기능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실무예제 갈게요 여러분. 교재 513페이지 쪽에 하단에 실무예제 있죠. 네 고 예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송입니다. 회사코드 2100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2100번으로 들어와져 있어야 되고요. 자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한우리상사의 제품을 원제 3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납품을 하고요. 자 동 날짜로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여러분 동 날짜라고 했으니까 같은 날짜라는 거죠. 그래서 3월 9일에 납품을 했고요. 그 날짜에 내국신용장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금은 전액 무슨 처리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외산이요. 내국신용장 거래는 외상 거래라고 했었죠. 여러분 시험은 준대로 가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외상 처리하고 추후 물품 수령증을 수령한 후 여러분 이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대금 결제를 들어갈 땐요. 내국신용장 원본도 있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원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편 한우리 상사가 우리의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는 물품 수령이라고 하는 이 물품 수령증도 있어야 됩니다. 실무자들은 이거를 인수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품 수령증에 이 물품을 받은 한우리 상사가 발급을 해서 명판직인을 찍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 서류가 없으면 은행에 대금 청구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서류를 수령한 후 우리 무엇을 내고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금 청구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했었죠. 회계 처리 및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요구사항은 일단 매입매초 점표를 입력해 주시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네요. 그럼 두 가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회계관리 쪽에 가고요. 매입매초 점표 입력에 들어갑니다. 날짜는 현재 3월 9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서류분을 제가 일부러 짧게 드린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보여져 있는 번호만 정확하게 시험에서는 넣어주셔라. 자 공급시기는 3월 9일이라고 했으니까요. 3월 9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12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거고요. 우리는 무엇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품목에 제품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공급가액은 그냥 천만원이라고 지렸어요. 원화로 개설이 됐나 봐요. 그럼 천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한우리 상사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 그러면 1번 여선택을 합니다. 자 0세일 구분란에 가셔서 코드도움 F2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고 하는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서류번호가 나와져 있죠. 그러면 저희는 LCC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서류번호를 입력할게요. 그럼 한용키 눌러주시면 되시고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LCC 1234 789인가요? 네 1234 789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분계는 대금 아직 못 받았어요. 여러분 뭐로 가시면 돼요? 2번 외상.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 천만원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시죠? 우리는 부속명세서 1에 가셔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증명제 보시면 3월 9일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기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회 기간은 1월부터 몇 월을 입력하셔라. 3월을 입력하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번호가 들어오면서 구분난의 커서가 멈추죠. 자 손으로 입력하는 거 전부 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점표 입력 정보가 있으니 무엇을 하자? 상단에 블록이 버튼을 누르자. 그러면 블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계정과목이라는 걸 넣는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자 내국신용장 자리에 가셔서 코드도 메프 2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매출 계정만 쫙 뜨는 거 보이시죠? 어차피 여긴 매출 계정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제품 매출이 몇 번이다? 404번. 근데 저희 안 되는 이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자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구매 확인서 자리에 가셔서 404를 넣으시고 엔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같은 계정과목이 있어서 아예 안 불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국신용장으로 404번을 불러드리고 구매 확인서로 또 404번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게 덮어시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 A는 세목주가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셔라. 근데 그거는 여러분 독단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선임한테 확인하시고 쓰세요. 네. 왜냐면 회사가 그 다섯 개 코드 쓰는 거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한 건이면 대부분 큰 게 신경 안 쓰세요. 근데 한 달에 몇 천 건, 몇 백 건이면 사실상 이것도 일이거든요. 손으로 입력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래서 제품 매출 코드에 넣어주시고요. 확인이라는 부분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존 자료를 삭제하고 제가 왜 덮어시기한다라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 점표 자료 불러오겠냐고 묻네요. 예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국신용장 쪽에 코드를 넣었기 때문에 내국신용장이라는 부분에 글씨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류 번호 넣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했어요. 이 프로그램도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수출실적 명세서하고 관련된 16 수출로 입력을 하면 수출신고 필증 번호 입력하는 자리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12 0세로 입력했을 때 서류 번호 입력하는 자리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육버전도 그 업데이트를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기능을 넣으면 서류 번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을 하나 줄였네요. 그런데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는 필요하겠죠. 발급일자 2021년도 며칠이다? 3월 9일이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유의상 말씀드릴게요. 요즘엔 저도 지금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드리지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정보가 정말 범람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저한테 자격증 반 수업 들어오셔서 몇 회 자격증이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격증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분이 있으셨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날짜가 다를 수 있다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유튜브에 해설을 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유튜브에 올리신 분이 잘못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발급일자하고 전표일자하고 수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날짜랑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날짜가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급일자가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이 제품 인도일자가 3월 9일이었잖아요. 3월 9일 이전에 발급해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이 먼저 이뤄지고 그리고 공급이 뒤에 이뤄지는 거죠. 그러면 발급일은 전표일자보다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배웠죠 여러분? 그럼 그때 뭐 배우셨었나요? 일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3월 9일 날 인도를 하는 시점까지도 내국신용장이 개설이 안 됐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 공급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사후에 개설해드릴게요. 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세법에서 그걸 인정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사후 개설의 기간은 일기에 공급한 건 언제까지? 우리 7월 25일까지. 2기에 공급한 건 언제까지?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개설이 된다라면 우리는 과세로 당초에 일단 공급할 때 3월 9일에는 과세세금계산서를 주시고 그리고 사후 개설이 되면 과세를 음수로 수정세금에서 발급하시고 새로운 영세율 수정세금에서 발급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정의 건수가 두 건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럼 여러분 그게 위법이잖아요. 그분 말대로 간다라면. 위법이죠. 근데 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급일과 점표일자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표일자보다 발급일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같을 수도 있고 발급일이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해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자꾸 점표처리일자라고 주장하신 분들 시중에 있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이 부분에 오류를 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현재 제가 기억하건대. 그래서 곡을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이제 너무 잘못된 정보들도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또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 반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급일은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일자를 의미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아니에요. 이걸 세금계산서 발급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시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시험일자 딱 요거만 냈었다. 그러면 요거로 3점 내지 4점을 획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나셨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까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파일은 분리해서 저장을 해드릴게요. 파일은 분리해서 그냥 원래 ending간 거니까 그러면 아멘